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중학교. 전교생 8명 중 5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지원도 많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암의 한 중학교. 전교생 524명 중 100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교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남에는 34개 교회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등 37개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이중언어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학생 수는 11367명,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언어 교육할 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과 부적응,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언어 교육은 물론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의 한 가정입니다. 언어 교육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고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국제직업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